전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동문회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뜻깊은 송년행사를 가졌습니다.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는 대구법왕사복지회관에서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 정예사 주지 원당스님, 이장우 회장을 비롯한 동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봉행했습니다. 우리 대불련 대경지부가 불교 발전의 이력을 담당하는 수행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합된 힘과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동문회는 송년회에서 해울름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왕사의 후원금을 대구교대와 경북대 불교학생회 활동기금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는 지난 2004년 창립 이후 매달 군법당 법회를 지원하고 해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송년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베벅,